구례읍의 몽둥이에서 살고 있는 조수환입니다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원래 산동 놀러 가다가 지나가다 이런 태권노래자랑에 따라서 들려보는 이런 운좋결에 뽑혔습니다 맞아요 아니 혹시 직업이 궁금해요 저는 농사 짓고 있습니다 예? 농사 아니 뭐 가수 생활 하신 분 아니죠? 음악을 하신 분도 아니고? 아닙니다 오, 정말 농사꾼이시고 자, 일단 마지막 95점만 넘으면 되는데요 마지막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쭉 지켜봤는데 너무 실력자들이 많았는데요 저도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선곡은요? 네, 님의 등불 골라 하겠습니다 키는 시 마요나이다 자, 님의 등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원래도 높은데 좋습니다 봄 쪽에서 부는 바람 빈의 엇기 스칠라 서쪽에서 부는 바람 님의 살가스칠라 하나밖에 없는 내 님이여 누가 볼까 두렵소 창독 뒤에 숨길까 이 날 등 뒤에 숨길까 새찬 비바람 불어도 거센 눈 돌아가 닥쳐도 나는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되리라 우리 넯나 나잇나잇나잇나잇나잇나잇나잇나잇나나라 부르다 페리히라